약간 그레이가 살짝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제가 탄 차량은 크리미 화이트입니다 전체적으로 차량 셋업이 다 되어 있는 거를 원테이크로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탄 차량은 바로 이 모델인데요 블랙잉크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 차는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색상에 가장 우수한 컬러 퀄리티를 갖고 있는데요 보게 되면 약간 색깔이 튄다? 이런 느낌을 특화 있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진정한 블랙잉크죠 완벽한 블랙에다가 색상에다가 블랙잉크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게 다 블랙이에요 전체가 이 차량이 되게 특화적이고 싼타페 레터링 자체도 특별하게 짙은 칼라에... 지금 여기 지하 4층인데요 일반인분들도 관심이 많아서 지금 곳곳에서 지금 차량 보여드리려고 나오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색깔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색깔은 블랙과 브라운입니다 이 색깔은 약간 청색 계열인데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전체적으로 차량이 약간 톤 다운 됐다는 느낌이 들죠 이 칼라가 가장 인기를 얻지 않을까 저건 이 생각으로 드링크요 그리고 이 칼라는 VC의 색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높다보니까 이 색깔은 약간 튀난 색깔 이치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높다보니까 다들 관심 갖고 계시네요 이 색상 보시죠 저는 내부 컬러가 브라운 들어간 거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브라운 컬러가 어느 정도 밝기냐 봤을 때는 약간 밝은 브라운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오드오드를 덧대고 이런 부분이 되어 있죠 밝은 계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6인승 차량이고요 오드가 약간 좀 강한 무늬가 강한 무늬죠 이 정도면은 진짜 그리고 앰비언트가 얘는 지금 유칼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 앰비언트 칼라는 계속 바꿀 수가 있습니다 2차는 연비가 고속도로에서 10위가 나오고 복합은 10.0 자 이거 뒤에 모습입니다 모든 게 다 블랙이죠 양쪽에 보이는 곳이네요 다 블랙입니다 자 이렇게 블랙인 캐릭터로 한번 보셨어요 여기도 전체가 다 블랙이죠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이런 식으로 쪽창이 또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2차 안에 3명 그다음에 이게 7인승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중간에 한 번이 더 꺾여요 이렇게 해서 2열이 독립식 시트가 아니라 이렇게 분리되는 방식이라서 이런 식으로 꺾여져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3명 타시고 그다음에 여기 2명 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공간감이 나옵니다 공간의 연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공간이고요 여기 보면 얘가 여기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창부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마감을 곁대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닫을 때의 충격이라든지 흔들린 부분들을 최대한 막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기존에 없었던 구조물이죠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문을 열고 닫을 때 컨디션이 더 완성도 있게 이렇게 결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2, 3, 4, 5, 6, 7, 8, 9, 10 이쪽 열만 열대요 여기 또 열대 일반 텔리그래픽 힐이 모양이 저렇게 있습니다 엘블럭이 블랙이니까 확실히 좀 더 고급스럽고 상남자 같은 그런 포스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이 지금 이런 차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블랙에 있는 신발이 이렇게 식혀져 있고 무수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크게 테일 게이트를 열게 되면 이 단차 설계가 잘못되면 이 아래쪽의 단차가 풀리했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잘 잡아줬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주 민들민들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죠 가상처리를, 면처리를 정말 잘 완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여를 제가 아까 보여드리다 말았는데 이렇게 누르시면 전동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전동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도 하드로 딱 잡아줬어요 하드보드로 흘렁흘렁거리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썼고요 여기 안쪽 보시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열 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여기서 열 수도 있고 여기서 열 수 있고 이 부분은 이 차가 갖고 있는 독특한 유틸리티라고 보시면 되죠 국내에서는 아마 처음 시도되는 방식으로 해서 2열에서 열 때는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불편한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또 별도에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무슨 작은 우산이라든지 이런 거 넣기에도 되게 편하게 되어 있고 또 USB-C 타입 이렇게 또 마련되어 있고 기아 EV9처럼 이런 모양을 갖고 있지만 메쉬 소재는 아닙니다 메쉬 소재는 아니고 사소한 건데 이걸 눌렀다 올리는 이런 부분들도 이런 버튼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H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작은 목걸이를 걸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고요 성인이 앉았을 때 공간이 이만큼이 남습니다 정말 많이 남죠 이렇게 한쪽만 그리고 2열에 탑승했을 경우에는 2열 탑승자도 되게 편하게 달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도 공간이 제가 손을 뻗쳤을 때 널찍하게 뽑아져 있어 크게 나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 시승을 하러 바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칼럼이 있어서 편안하게 지금 산타페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치 전기차를 운전한 듯한 그런 느낌이 올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의 퀄리티가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선 충전 패드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이쪽 열게 되면 여기 지금 불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유틸리티적으로 이 형태를 본인이 원하는 공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게 또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더 아주 깊게 들어가는데 지금 제가 고프로 30cm 이상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잡게 되면 완벽하게 닫힙니다 이 정도로 아주 깊은 공간이에요 이렇게 긴 형태의 제품도 거의 세로로 이렇게 놀 정도로 상당히 공간이 깊게 되어 있고 유기 이렇게 마련이 된 부분들 그 다음에 통풍은 여기서 이렇게 활성화 할 수 있고요 프론트 리어 전부 다 이렇게 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셋업 들어가시면 차량의 편의장치 하이패스 공조 이런 거 전부 다 활용할 수가 있고요 네 이런 것도 파워테일게트 시트에 대한 부분들도 다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회 깜빡임 7회 깜빡임 원터치 방향 지시등도 이렇게 편의장치로 마련되어 있고 자동 환기 이 부분이 예전에 좀 입주가 됐었죠 창문 습기 방지까지 전부 다 마련되어 있어서 HTA2 기능을 활용을 해서 구현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약간 곡선형 구간을 지금 가고 있는데 HTA2 기능을 활동을 해볼까요 이 차 스스로 지금 간 겁니다 자 다시 왼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후축방에 차량이 있기 때문에 HTA2 기능이 안 되는데요 이러면 완전히 나와린다 오늘 주행하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장거리 주행했을 때 이 차의 연비는 예상컨대 한 11에서 12까지 아마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물론 관성 주행까지 하게 되면 가능하면 식사에서 15까지도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정말 막 주행입니다 막 주행을 했을 때 그 컨디션이 과연 얼마까지 나오느냐라고 물으신다면 10.5 정도? 이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페리세이드 연비하고 비교하면 페리세이드가 좀 더 잘 나오죠 페리세이드 연비가 더 잘 나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페리세이드 연비가 더 잘 나오죠 페리세이드 연비가 더 잘 나오죠 페리세이드 연비 하 이 정도 Aww 페리세이드 연비가 더 잘 나오죠